대외 여건 악화로 올해 고용시장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고용 확대를 주문했는데요. 적극적 규제 혁신과 디지털 교육 강화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테니 금융권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협회와 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청년 일자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사고를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인력을 조속히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통적인 뱅커만 고려해 인력을 줄여나갈 게 아니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생겨나는 새로운 부문의 인력 수요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사고 예방과 보안, 내부 통제 등 분야의 양질의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달라면서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인력 확충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권의 실물경제 일자리 지원도 언급됐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 창업과 벤처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등으로 실물과 금융 간 선순환 구축에 기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은행권은 이번 간담회 이후 은행연합회를 통해 올해 약 3,700명 규모로 채용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600명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 국내 20개 은행이 상반기 중 2,300명 안팎을 신규 채용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한 규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김수빈입니다.